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장 소급 특징부터 전해주시죠. 오늘 많이 언급이 됐겠지만 어제 미국 8월 CPI가 쇼크가 나왔죠. 이로 인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5% 넘는 급락이 나타났고 미중식 3대 공식이 모두 급락이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도 시초가가 급락 시작을 했고 초반보다는 일단 낮고 회복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쇼크를 준 것은 저는 9월 달에 75%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100%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나타났고 무려 33%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가 어제대로 33%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달러 강세를 또 유발을 했고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죠. 그리고 또 기술주들이 어제 미국장에서 하락을 주도했기 때문에 어제 국내 시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시장을 이끌었는 반면에 오늘은 반대 양상이라는 것이고요. 달러 환율이 장중에 1395원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1393원 약간 밀린 상태에 있지만 1400원을 위협한다는 좀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 희망적인 내용이 하나 있다고 하면 독일의 휠체총리와 푸틴 대통령 간의 긴급 해당 수정 협상 가능성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코스닥을 승면서를 살짝 하다가 매도로 돌았지만 선물 쪽에서 오늘 5천억 넘게 매도를 했다가 현재는 2천억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줄인 상황이고요. 어제 막판까지 총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선물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 오늘 크게 매도를 하지 않는 점들이 지수를 반등세를 이끄는 모습이고 어제와는 달리 반도체 중심의 하락과 그리고 태조 2박원이 상대적으로 견주하고 그쪽에서 상승 종목수가 나타났다는 것들 이게 어제와는 좀 다른 그런 시장 상황이고요. 글로벌 증시 연휴 기간에 올라갔던 것들을 어제 단번에 다 반납을 했고 어제 갭상승했던 것, 우리 지수는 갭상수분에 대한 갭을 딱 메꾸고 나서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이라서 CPI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모두 되돌림을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어제 저점을 다시 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CPI의 기대감에 대한 것을 일단 반납해서 그 정도로 되돌림 구간 정도로 판단하실 수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을 빠질 때 하는 것도 던지지 마시고 그렇다고 어제처럼 급등할 때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런 식의 등락이 단번에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식 매수, 반등식에는 트레이딩, 반등식 매도 이런 식의 트레이딩 장세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CPI 충격을 흡수한 것은 맞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황이 아주 어두운 것까지는 아니네요. 이렇게 지수가 좀 낙포를 줄여나가는 이유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코스피 시장 소급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 오늘은 2차전지 쪽으로 좀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배터리 쓸 쪽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루템 같은 종목 방산 쪽도 눈에 띄고요. LG화학과 SK하이닉스 현재 외국인 사자세입니다. 네, 그리고 매도하는 쪽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매도 쪽으로 돌아섰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플랫폼 관련 종목들과 LG 이노텍, 삼성전기까지 같은 결로 매도세에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으로 가보시면 하나솔루션 다시 한번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이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받는 현대제철, HMM, 한미약품 그리고 이수화학까지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대형주들 위주로 쭈루루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과 플랫폼 종목들이 현재의 탑4 안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 어떤 두 종목 봐야 될까요? 확실히 매수 상위 종목이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Y와 LG 이노텍 솔루션 두 개만 뽑아보겠고요. 간말에 배터리 종목들이 매수 상위에 있는데 LG 이노텍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CNT 도전제부터 해서 지금 미국 쪽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고 LG 이노텍 솔루션이 최근에 시장 대입에서 가장 강한 대형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50만 원까지 터치하는 흐름이라서 실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부진하는 상황에서도 LG 이노텍 솔루션이 지수 하단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116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오늘 50만 원 이상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Y는 오늘 케이블 내에서 리포터가 나왔는데 자동차 전지 모멘텀에 대해서 강화된 부분은 긍정적이고 3분 실적에 대한 시장 컨설턴트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어제 강한 상승이 삼성 SDY 쪽에서 나왔는데 오늘도 개파락을 했지만 그걸 2, 3으로 상승으로 돌릴 정도로 최근에 삼성 SDY가 3분 실적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봐서 지금 그 배터리 섹터가 오늘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국내 배터리사들 중에서 톡톡히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 가운데 위너 종목 꼬아주세요. 오늘 삼성 SDY 뽑아보겠고요. 장 초반보다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커지면서 오늘 하락을 모두 상승으로 되돌리고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99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0.83까지 플러스로 돌렸기 때문에 도전 대비 거의 3.5% 이상 올라온 모습인데 3분기 영업이익의 초정치가 오늘 나온 리포트가 4,968억 정도 전망을 해놨는데 이는 시장 컨센스를 상당히 상위하는 전망이고 원통형 연지라든가 ESS 쪽 모두 지금 계획대로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업이 ESS와 자동차 전지 모두 다 순환을 하고 있고 또 G5 배터리 중에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좀 더 개선하는 상황이고요. 헝거리 이 공장 가동도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 쪽에 에너지 위기라든가 전기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이겨내고서 심지어 견주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차량용 반도체가 수급이 좀 확률 완화된 것들이 나와서 동사가 하이브리드 쪽으로도 상당히 출하가 증가하는 것도 보고 있고 폐배터리 관련돼서도 동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이 워낙 핫한데 배터리 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쪽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무한에서는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꼽아주셨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는 종목입니다. 오늘 플러스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역시나 2차전지 쪽입니다. LNF고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죠. 성일 하이텍 그리고 에코프로도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BH까지도 현재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다만 에코프로 BM, 오늘 LNF와 조금 다른 행보 보여주고 있고요. 1호온과 YG엔터테인먼트, LX세미콘, 네이처셀까지 현재 8자 기조 강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XR기기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 뉴프렉스, 성광밴드, 이녹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 동성화인텍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쌍끌이 매수세에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LX세미콘이 오늘 양매도세에 시달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도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심텍과 컴투스도 현재는 8자 기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두 종목 높여볼까요? 실적 기능이 높은 BH랑 달러, 수혜주가 되는 컴투스 두 종목 뽑아보겠고요. BH 같은 경우도 오늘 KB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은 3분기 역대 체제 실적 전망에 대한 것들이고 그러면서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요. 이게 일시적이 않다는 거죠. 내년까지도 체제 실적이 이어진다는 쪽으로 지금 리포트가 나왔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가 써머런즈와 클로리즈가 누적 매출 100억 돌파했다는 게 어제 지사 나와서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엔터주, 게임주들 활약 때문에 늘리지만 동사가 해외 매출 비중이 5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게임주 쪽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오히려 강달라 수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워낙 고점대에서 많이 빠졌고 최근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신작에 대한 모멘턴을 갖고 있고 실제로 실적으로 찍히고 있으니까 게임주 쪽에서는 컴투스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는 두 종목 골라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 선정해 주시죠. BH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BH가 신고가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계속 애플 쪽에 수행가 예상이 되면서 어제 신고가 들렸고 오늘도 장중 하락했던 것들을 되돌리는 모습인데 일단 그런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는 실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부 실적도 올해 매출액이 4,325억이고 영업이익도 590억인데 영업 구조는 투정하고 있는데 590억이면 35%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연간으로도 올해 사상 최대, 내년도 그렇다는 건데 이유가 북미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이 상위 모델이 지금 유독 잘 팔리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출고가가 어쨌든 애플은 동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더 있는 상황이고 이게 특히나 BH가 하위 모델보다는 상위 모델 쪽에 들어가는 RF PCB를 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동미 고객사의 스마트 판매 호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경쟁사가 생산 차질을 겪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애플 쪽에 스마트 디스플레이 공급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BH도 여기에 대한 공급량이 계속 상향돼서 실적 기대감 보셔도 되겠다. 낙수 효과가 크다라고 봐서 올해와 내년까지 실적이 계속 호조세가 이어지는 흔치 않은 IT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3년 연속 최대의 실적 갱생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가에 나와서 BH 강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는 좀 부담될 수는 있는데 아직은 가져가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BH까지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위너 종목은 3분기 실적 기대감을 받는 두 종목입니다. 삼성 SDI 그리고 BH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